랭리는 초고석 성장 도시인데 그 랭리의 초중심 밀로비 타운 센터에 상가를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기회라서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터 썰리가 간다 오늘은 밀로비 타운 센터에 점포형 상가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나와봤습니다 랭리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고요 그 중심의 핵심, 거기가 밀로비 타운 센터인데요 지금 뒤에 보신 이 건물이 저희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요 주상복합 6층 건물이라서요 1층과 2층은 리테일 상가고요 3층과 4층은 오피스가 있고요 5, 6층 콘도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가와 오피스는 랭리 밀로비의 메인도로죠 80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자로 되어 있어서 206A 스트리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도 있습니다 윌로비에 새로 지어지는 초대형 커뮤니티 센터가 있죠 수영장과 도서관이 같이 들어오는데요 그 커뮤니티 센터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로 치면 정말 최고의 노른자 핵심 상권이 되겠죠 지금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 지어졌죠 2025년 상반기 내년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하셔서 실내 인테리어 하시기 위해서 빌딩 퍼밋 준비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빠르게 준비하시면 입주 시기에 바로 공사 들어가실 수 있고 한 달, 석 달 안에 원하시는 상가나 오피스 오픈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디파짓은 처음 계약하실 때 10% 내시고요 나머지 10%는 4개월에 내셔서 총 20%의 디파짓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보시면 이 건물과 같은 모양으로 지어지는데요 여기 지금 1층에서 올라오시면 여기가 지금 2층입니다 그럼 2층으로 올라오셔서 주차를 하시면 바로 내 건물 앞에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2층은 내가 원하는 유닛에 오는 차량들만 다니니까 오히려 덜 복잡하고 잘 사용할 수가 있죠 아이들이든지 어르신들이든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든지 오셔서 바로 주차하고 유닛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편리함을 드릴 수가 있죠 개발사는 폴리코입니다 여기 윌로비 타운 센터 전체를 개발한 개발사 같은 곳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가는 35개 유닛으로 되어 있어서요 900스퀘아핏 후반대부터 2000스퀘아핏 후반까지 있고요 상가 가격대 시작은 1050불부터 1450불 사이에요 오피스 같은 경우는 15000스퀘아핏 잘라서 원하는 사이즈로 드리는데요 스퀘아핏당 890불부터 950불 사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편리한 사이즈로 잘 잘라져 있고요 두 개를 사서 합치시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시려면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를 한번 돌아보냐면 이 동네 분위기를 한번 보시고 상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모습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보시죠 주문! 출발합니다 여기 구몬! 필라테스도 있고 여기 또 티디뱅크 있고 여기 저 앞에 태권도장도 있고요 네, 우리 한입몸스토아 그리고 여기 샤프스 드럭마트, 인디펜던트, RBC, TD 여기 정말 살펑 편리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육순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너무 편리하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아, 노마스시! 노마스시! 네, 노마스시! 네, 노마스시! 리코스토아 네 저기 소주도 팔고 막걸리도 팔아요 하하하하하하하 많이 사시고 사곤정음? 네 그리고 여기 타이밍홉이라는 데이케어도 있고요 타이밍홉 동물병원, 누들박스, 포켓, 안경 아, 그 쪽에 있는 꽃집은 24시간 운영합니다 아, 여기 유명하죠 꽃집 24시간 운영하는 정말 보기 드문 가게입니다 여기 이제 208가로 이제 나왔어요 208가로 이제 한 마디로 율로비타운의 중심을 이어가는 그런 자리죠 여기가 그 도로죠 네, 저희 율로비초등학교에서 자회전을 하시면 80 에비뉴가 나오는데요 80 에비뉴에서 이제 짜란! 냅니다 이미 한창 개발 중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개발될 신도시 같은 냉리 율로비 타운 센터 지금 보신 것처럼 한창 개발은 되고 있지만 상가나 오피스는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곳에 리스도 아니고 구매하실 수 있는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지금 오프 바로 쓰실 수 있으니까요 리얼터 썰리에게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